구기자는 간장과 신장을 좋게 하여 당뇨, 고혈압, 다양강장의 효능이 있어 중국에서는 물론 국내에서도 차를 비롯해 요리와 약에 둘이 쓰이는데요. 값싼 중국산 구기자가 국내에서도 많이 유통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구기자를 구매하실 때 특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이는데요. 건강을 위해 섭취한 구기자로 인해서 오히려 간과 신장이 손상을 입을 수 있다고 합니다. 얼마 전 중국 구경방송 CCTV에서 독성이 있는 화학물질을 대거 뿌리는 영상이 공개돼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구기자의 색깔을 더 선명하게 내기 위해서 이런 일을 저지른 걸로 드러났습니다. 구기자 생산지로 유명한 중국 칭하인성 거울무시에서는 수확철이면 도매상들이 몰려듭니다. 농장에서 구기자를 구매한 도매상들을 따라가 봤습니다. 농장 근처 공터에서 하얀 가루를 넣은 물을 구기자 위에 뿌립니다. 하지만 가루 포대에는 메타중화 황산 나트륨이라고 적혀 있는데요. 메타중화 황산 나트륨은 당부제로 바다 섭취 시 소화기 장애, 알레르기 반응 등을 유발할 수 있어 구기자에는 넣을 수 없습니다. 간수성 진위안현의 또 다른 구기자 농장에 한밤중에 창고에 가보니 바닥 곳곳에 노란 물질이 눈에 띕니다. 다른 한쪽에서는 선명도를 높이려 유황연기로 열매를 그을리는 훈중 과정 중인 모습도 보입니다. 문제는 식품용이 아닌 공업용 유황을 사용한다는 겁니다. 공업용 유황은 독성 물질인 비소를 다량 함유해 심부정, 간기능 손상 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사용 금지이지만 색깔이 나야 판매도 잘 되고 식품용 유황이 가격이 더 비싸기 때문에 상인들은 어쩔 수 없다고 말합니다. 구기자는 요리와 약재, 차 등에 두루 쓰이는 재료로 문제의 농장에서 생산된 구기자는 중국 전역에 유통됐습니다. 화학물질 범벙 논란이 커지자 중국 당국은 특별 조사에 착수했다고 합니다. 가격이 조금 더 비싸더라도 국산 구기자를 구매해야겠습니다. 그렇다고 너무 저렴한 국산 구기자는 원산지 표시 위반일 수 있기 때문에 출처가 명확한 구기자를 구매하시길 바랍니다. 돈은 벌면 되지만 조금 아낀다고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게 되니까요. 주변에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십니다. 우리나라는 노인 빈곤층 문제가 점점 심화되고 있습니다. 노후 준비가 잘 안되기 때문인데요. 자식이 노후 준비가 되는 시기는 이미 옛날 얘기가 되었습니다. 집 한 채 사기도 힘듭니다. 정말 어렵게 집을 사놔도 일정한 수입이 없으면 집만 있다 뿐이지 빈곤층의 생활과 다를 게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최근 이런 뉴스들을 자주 접하셨을 겁니다. 이런 뉴스들을 봤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전쟁이 큰일이네 난방비 많이 나오겠네 이런 생각을 많이 하셨을 겁니다. 이렇게 걱정을 할 때 누군가는 이런 뉴스를 보고 에너지 분야가 돈이 되겠네 난방관련 기업이 수익이 많이 나겠네 하면서 이런 뉴스들을 위기로 보지 않고 기회로 삼아 추가 수입을 챙깁니다. 그러면서 남들보다 육체적인 노동을 덜하면서 더 여유로운 생활을 하게 됩니다. 밖에 나가면 수없이 많은 건물들에 건물주가 있고 고급 외제차들은 왜 이리 많은지 경제가 어렵다는데 명품 매장은 사람들이 넘쳐나고 동네 식당에서 음식값 천원을 올리면 손님이 끊기는데 몇십만원씩 하는 고급 식당들은 장사가 더 잘 되는 세상입니다. 돈이 돈을 버는 세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금융투자를 해야 합니다. 금융투자는 돈 많은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닌가요? 절대 아닙니다. 돈이 많아야 하는 대표적인 투자는 부동산 투자입니다. 소액으로도 할 수 있는 대표적인 금융투자가 바로 주식투자입니다. 선진국들은 부동산 투자보다도 금융투자가 더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노후 빈곤 문제가 우리나라보다도 훨씬 적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육체적인 노동이 필요 없기 때문에 정년도 없고 종목 선정만 잘한다면 10만원을 갖고도 한 끼 밥값 정도 수익을 올릴 수 있고 100만원을 갖고도 하루 일당을 벌 수도 있습니다. 물론 위험이 없는 투자는 없습니다. 하지만 회사가 망하지 않는 이상 주식으로서의 가치는 남아있고 조금 손해를 볼 수는 있지만 언제라도 현금화가 편리한 안전한 투자입니다. 올해는 AI, 전력 부족에 관한 뉴스들이 많았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분처럼 이렇게 저한테 뉴스라고 보내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AI, 전력 그리고 전선에 관련된 저평가 수혜주로 두 배 이상 오를 수 있는 딱 한 종목인 대원전선을 제가 추천해드렸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4월 24일 수요일에 뉴스 이렇게 저한테 문자를 보내주셨고 제가 이 문자를 받고 그 다음 날인 4월 25일 목요일에 무료 이벤트 급등 종목입니다 하면서 눌림목 부근에 있던 대원전선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매수가격은 물론 목표가, 손절가 그리고 추천 이유까지 정확하게 다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나서 일주일 정도 지나서 실제로 80% 이상 수익은 물론 최고가까지 들고 계셨다면 147%라는 어마어마한 수익을 내실 수가 있었는데요. 저희는 이미 전략 매도에서 수익을 챙겼고 AI 테마에 관심이 조금 사그러져 조정을 받아 가격이 낮아진 현지의 가격을 보더라도 지난번 안내드렸던 가격을 기준으로 여전히 수익 구간인 것을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저는 오랜 기간 가격 상승이 예상되면서 현재 저평가되어 바닥 구간에 자리하고 있어서 더 이상 하락이 나오지 않을 안전한 종목만을 추천드리고 있는데요. 뉴스를 잘만 보셔도 돈이 된다는 것을 이제 아시겠죠. 그런데 아무래도 처음부터 이렇게 생각을 확장해서 투자를 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될지 또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지 조금 막막하실 텐데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번에도 유튜브 채널 활성화와 금융투자 저변 확대를 위해서 시청자와 함께하는 100% 무료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방법은 지난번과 똑같은데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제 전화번호 보이시죠? 010-7977-5498번으로 그냥 종목이라고만 쓰셔서 문자 보내주시면 오늘 말씀드린 뉴스로 수혜를 받을 기업 중에서 적어도 2배 이상 상승할 딱 한 종목만을 제가 문자로 여러분들께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100% 무료로 안내해 드리는 거니까 부담 가지실 필요는 전혀 없는데요. 혹시라도 내가 주식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주식을 하는 친구분이나 아니면 지인분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소중한 자녀분들에게 이 종목 한번 사봐라. 어떤 뉴스 때문에 이 종목이 2배 정도 상승할 것 같다라고 조언을 해주시면 몇십만원 몇백만원짜리 선물을 해주시는 것보다 훨씬 더 가치있고 고마운 선물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서 이 종목이 뭔지 나도 이번엔 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누구라도 상관없이 어느 시간대건 상관없이 지금 상단에 보이는 제 전화번호 010-7977-5498번에 종목이라고 쓰셔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제가 이때 이분에게 보내드렸던 것처럼 이번 뉴스에 수요를 받아 급등 가능한 대장 종목 딱 한 종목만을 보내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무료로 종목 받아보시고 난 다음에 단돈 만원이라도 수익을 직접 내셔서 아 뉴스가 정말 돈이 되는구나 라는 거를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 그리고 저한테 수익 내서 고맙다고 살해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요. 저는 진짜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다만 우리 시청자 분들께서 제 문자를 받아보시고 수익이 나시면 기분 좋은 그 마음 그대로 제 채널에 다시 한 번만 방문해 주셔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께서 눌러주신 구독과 좋아요가 제 채널 성장에 큰 도움이 되고 제가 무료로 종목을 안내해 드리는데 큰 동기부여가 됩니다. 문자 많이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